얘네들은 정말 슈퍼 갑이에요.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는 버는 것보다 배달의 민족이 버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거죠.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요.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너무 많이 나갑니다. 제가 사람을 하나 더 써서 배달을 하는 금액인데 그 정도면 진짜 순위에서 200 한 몇십만이 나가는 건데 사람 인건비 하나 더 나간다고. 1. 고백하여너무 1. 2. 2. 2. 3. 3.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이익 본 만큼 또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지 요청이 오면 다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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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.